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통영 시골 바닷가 어촌마을에서 태어난 김연재입니다. 저는 이 관정자리에 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기 전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던 그 시기 전까지는 다섯 가지 중독에 시달리며 오물이 흐르는 긴 터널 속을 탈출하기 위하여 그 속에 살아가는 지가 봉황이 될 것처럼 반전의 꿈을 꾸면서 다섯 가지 중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양육환경은 아버지의 알코올 술 중독과 잦은 고기잡이 나가는 그 일로 인하여 부재 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어머니를 구타하거나 저희 집에 많은 남자 형제가 많은데 그 남자 형제들을 마당에 줄을 세우고 오기를 가져야 한다고 밤새도록 아들들을 세워서 소리치던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방에서 두렵고 무서운 가정 환경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기를 가져야겠다. 예수가 없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 예수를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주라 믿고 어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 오길한 분노의 결정체라는 것을 여기서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결혼은 배우자를 교사나 면석이 수준의 남편을 기대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와의 친분관계 속에서 정략결혼 비슷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한 채 멋진 결혼을 꿈꾸던 저희 어머니에게는 슬픈 나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저는 간절하고도 간절한 것인 줄도 모른 채 두려움을 한층, 두층 저의 무식 속으로 채워갔습니다. 오빠의 자해는 왜 여동생도 중학교를 보내는데 나는 왜 보내지 않느냐며 어머니는 저를 앞세워 자해하는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던 오빠는 제가 50원 저축해놓은 돈으로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육남이녀의 막내딸로 여섯 번째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잃은 관계로 저희 어머니는 친남이녀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도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저희 오빠들 총 돌아가신 오빠 외에도 세 분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세 분의 오빠는 저에게 여자는 숨겨려야 시집을 가서 잘 산다. 이렇게 오며 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툭툭 던졌습니다. 그러던 저희 언니는 저와 호적의 15세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로 저와의 추억이 단 한 번도 장면이 생각나지 않는 저의 어린 눈에 다섯, 여섯 살 짜리의 제 눈에는 저희 언니는 두 단어 식모 같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할 일 없는 유학일을 보내며 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의 아픈 삶을 진지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저희 언니는 스무 살 좀에 도피를 위한 누구도 저희 가족이 바라지 않는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제는 일반적인 평범한 행복을 향한 여자의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번 간정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애하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죽은 부활에 의한 그 부활의 소망 그 예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의 양육 환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의 혈륙이나 저의 집안에나 또는 지금도 살아계신 저의 언니 가족에게 누를 끼치기 위함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원망스러웠던 과거의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의심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까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이 간정의 시간이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언니는 임신과 낙태 반복하며 어린아이를 놓고 도피를 했습니다. 도피한 후에 그 휴증은 온통 남아있는 저희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린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인장을 좋아하시고 항상 부엌에 선인장을 키우시면서 선인장의 가시 같은 그런 도도하고 무서운 그런 양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교장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저희 조카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담벼락에 붙어서 있는 에디오피아 잘생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 조카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저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찾아오라는 신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조카의 눈망울 제가 엄마인 것처럼 가슴 써리고 아팠습니다. 미역국 사건 제 인생에서 제가 버려졌다는 심리적 두려움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13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초봄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마지막으로 끓이셨습니다. 그 미역국 끓인 것을 노란 박해싀의 3분의 2 가량 되는 양을 담으시고 이고 갈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활달하고 쾌활한 성향의 막내 딸이었기 때문에 엄마 그거 내가 이고 갈게 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저에게 그 박해싀을 미역국을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 박해싀를 이고 돌아서는 순간 처마 밑에서 그 박해싀가 제 왼쪽 어깨 위로 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3도 이상의 화상을 여러군데 생긴 상태로 제가 기르다 놓은 찬물로 온몸을 식히며 열을 식히며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제게 사단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살아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살핀다는 사단 마귀의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무당 할머니로 알려져 있는 저희 집안의 할머니께서 제가 평상에 압사가 된 줄 알고 굵은 소금 고등어나 통영은 고등어가 없고요. 주로 장어예요. 장어에 멸치에 뿌리는 네모 딱딱한 굵은 소금을 한바같이 제 삼도화상 이상의 부위에 부었습니다. 노란 단백질이 흐르는 그 몸에 그 소금은 통증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기절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보낸지 모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이 없다는 것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것인가를 저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듣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서른이라는 나이를 넘겼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저는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니면서 공장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상교대로 공부를 하는 환경 속에서 저는 말없이 꾸꾸시 열심히 살면 저의 행복이 엄마와 언니와 다른 제가 시골 바닷가에서 바라봤던 험한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 있었던 제 눈에 비춰진 아픈 여자들을 보며 저는 그런 여자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화장실에서 복도에서 불빛 있는 곳에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 합격을 하고 등록금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동안에 생리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상사의 말에 생리대가 뭐예요? 라고 하다가 제가 생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부모에게 버려진 듯한 가난과 그런 결핍 애정결핍과 또 외로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선후배의 그 외로운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되는 남자들과 잠을 자고 낙태를 하는 것을 화장실에서 수도 없이 듣곤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행복한 여자가 되고 싶으니까 순결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항상 도망다녔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야속하게도 산부인과를 갔어야지 마니 그 엄침한 골목을 제가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생리가 나오고 여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28살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참하다 예쁘다 라고 말을 하며 저에게 결혼을 요구하던 남성들을 피해다녔습니다. 좀 정신 이상자 같이 저는 대접했고 그 남자의 집에까지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아도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사람에게도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해야겠다. 좋은 배우자를 기대하는 걸 한 번도 마음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제가 제 가정사에서 느낀 오빠의 자해라든지 언니의 부자여 서러운 열등감에 어한 결혼 미국 사건 이런 경험들이 저를 무늬만 여자인 것으로 만들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란 환경이 예수를 모르는 저희 과정과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바르게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저의 인생에서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그 환경으로부터의 힘든 시간들이 몽땅 저의 불행을 향한 준비였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의 교제를 비정상적으로만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남자 어떤 여자도 가까이 하고 싶은 따뜻함이 없는 남자 저와 같이 미대를 나오고 가난하게 비닐하우스나 창고에서 잠을 자는 화실에서 잠을 자는 밥그릇인지 악요 국그릇인지 모르는 그릇에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분들을 저는 따라다녔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너무 외로워서 내 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내 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내 편을 찾아 헤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낮은 자존감의 여성으로 완벽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맞은 자존감의 효정은 억울함이 주는 분노 항아리와 원망이라는 유리항아리를 늘 챙겨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적각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를 것 같은 분노 조절 장애 정상을 항상 준비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는 열심히 샴푸도 팔아보고 영화 티켓도 팔아보면서 이 대학에서 내가 잘 견디면 저는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언니처럼 내가 본 언니들처럼 내가 본 엄마처럼 엄마들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공부 중도 이라는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위한 거라면 뭐든지 팔 수 있었고 뭐든지 잘 해야겠다 노력하다 보니 그 하급 중독은 헤어날 수 없는 일 중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남자를 내 편 만들겠다고 늘 추위를 느끼던 저의 가정집을 지나서 저의 따뜻한 가정을 이뤄보겠다고 시작한 저의 결혼은 폭력과 그분의 과거 살을 결혼식 전까지 들어야 하는 비참하고 한심한 옥탑방의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정상적인 아가씨가 그렇게 야무지고 그렇게 재능이 많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까지 학교에서 공로상을 받았던 저는 집안이 좋다 재능이 많다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오던 제가 나의 어지와 상관없이 남자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택시를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피가 나도록 길에서 테란노대로 에서 맞아도 어느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가정에서의 제 삶은 쉿 조용해 어젯밤에 우리 집에 있었던 일 소문내면 안 돼 저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하고 있어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 중독이 되면요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간 날은 더 돈을 많이 주는 알바를 해야 했고 주말에 주말에 하기 싫어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낮은 자존감은 아무도 결혼할 의사가 없는 그런 남자에게 제가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결혼 실패에도 가족에게 투정도 부리지 못하고 슬픈 그냥 이웃집 얘기처럼 끝났는데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동네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 말을 듣고 그렇지 언니도 엄마가 원하는 만석군의 집에 결혼도 못 시켰는데 나도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 엄마가 원하는 대로 떠나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죽음을 생각했는데 죽음 준비를 나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2대째 즉 3대째 이어지는 기독교 집안의 아들인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나는 인생사가 이렇게 복잡하고 막막하고 나는 선임이 되려고 절에 갔다가 부처의 제자 공부를 시작했어 그런데 내 어도와 상관없이 여자가 생각이 나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와야지 하는 사인인 줄도 모르고 저는 저의 오만과 저의 자신감과 제가 주인 되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악으로 가득한 생각 생각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분의 결혼 조건은 결혼식을 하지 말자 아이를 낳지 말자 집을 구하지 말고 화실에서 살자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옷을 사드리며 나랑 결혼해 결혼해 달라고 따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머리를 쇼커트를 하고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어떡하냐 사람들한테 다 말했는데 네가 원하는 결혼식 해준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애기 아빠도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서기를 바랬다고 하는 매달림이 주님에게 갔어야 되는 건데 저는 또 어리석게도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설득해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되는 첫날부터 올게 왔구나 할 정도로 이 음식은 니나 먹어라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정에서 살짝 비추운 내용 같습니다. 점점점 더 중독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선택한 것은 쇼핑 중독입니다. 공부가 필요해서 일을 하고 일이 필요해서 일을 좀 더 나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야무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려니 언제나 돈이 필요해서 끊임없이 연개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악의와 악의새처럼 그렇게 공생관계로 일과 학업이 엮여있는 사이에 찬바람이 가슴속으로 섬여들 때마다 저는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백화점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부터 시작해서 시장 노점에 깔려있는 바닥에 놓여있는 슬리프까지도 제 호줌에 들어있는 돈을 다 털어서 깨끗하게 제로 상태로 카드도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써야지만이 제가 내가 쉬고 있는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참 비참한 건데요. 그렇게 됐는데도 제가 얼마나 유전자가 찔기고 원재가 정말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머리틀만큼이나 제가 가득 차 있어서 저는 벗어날 방도를 오직 내 식으로만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가난도 힘든데 존재감 없는 언어적 신체적 이런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무너지면서 이혼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도 저는 모른 채 매일매일 다가오는 공포에 눌리기 시작하면서 어종을 할 사람을 찾았고 제 비밀한 얘기를 어디 풀 수가 없을까 사람을 찾았지만 저의 멀쩡한 저의 멀쩡한 외모와 건강해 보이는 육신과 저의 재능을 고아 선뜻 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거나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지 않는 척 많이 아는 척 돈 좀 가지고 있는 척 여유가 있는 척 괜찮은 집에 사는 척 좋은 차를 타는 척 저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도 하지 않고 가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는 저의 너들너들한 넝마주의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양심은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 모든 제가 죄의 잘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나 좀 시게 해달라 나 좀 데려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사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에 의해서 저는 가뭄에 담비를 마시듯이 숨을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 일이 아닌데 운해요. 중독은 정서적 가문입니다. 희노에 에락 다섯 가지의 감정이 송두리체 도둑맞은 것입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 때 울지 못하고 화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좋아할 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찬이 공장에서 나와서 말썸에 입각한 예수 글수도를 따르고자 결단하고 길을 났을 때에 그 겪었던 과정들이 연재의 철로역정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이 역대하에 나와있죠. 25년 전 새벽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을 구워주기 위해서 양재시장에 거의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선시장의 아내 되시는 분이 군소신학에서 전도사님 훈련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되시는 분이 저를 아내가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끝나는 대로 양재시장에 갔습니다. 저를 저희들은 난생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더라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고난 고통 외로운 길을 처참한 그 길을 한겨울에 강바람을 쐬는 듯한 그런 빨간 벗은 모습으로 제가 서있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딸을 예수 믿게 해라. 영상 필런처럼 지나가듯이 그분이 환상을 보고 들은 얘기를 저에게 몇 시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항상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무 제도 인정 안 하는 예쁜 척 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달구뚝 같은 눈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 하염없이 제가 달구뚝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내가 알지만 살아있는 건 몰랐지만 제가 일곱 살 때 예배당을 다녔거든요. 겨울 크리스마스 행사 때 잠시 갔다가 고요한 밤 그룩한 밤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리고 짧게 말씀을 외워서 여기 서서 제가 상을 받았던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을 했어요. 누가 본다. 저희 어머니는 성경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한문만 공부한 사람인데 누가 본다. 행동 똑바로 해라. 항상 그게 저희 형제들 가리키는 지침서였습니다. 누가 본다. 옆집에 흙도 발라레에 묻혀오지 마라. 발바닥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지 마라고. 알겄나? 그리고 또 깨소금 한 톨도 받았으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 알겄나? 그리고 깨소금도 꾸우지 마라. 알겄나? 근데 저는 깨소금이 아니라 만원도 빌리러 가고 삼만원도 꾸러가고 삼십만도 꾸러가고 삼백만원도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던 거지같은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지 그래 라고 사인할 때 다정하게 부를 때 조용히 상처가운데로 환란가운데로 부르실 때 우리는 나의 재성과 나의 원죄와 유전죄로 인한 자범죄와 온갖 탐심과 욕심 사이에서 그것을 상처라 말하며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독립문 교회였습니다. 내일 모레 집회가 있는데 전도 집회가 있다. 오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말 잘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배당 간 것이 씨가 들어있었는지 말을 굉장히 잘 들어야 하는 착한 딸 컴프렉스를 저는 언니만 가준 줄 알았는데 저희 오빠들 동생들만 가준 줄 알았는데 저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하필 그 시간에 뭘 했냐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 아버지가 어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맞나요? 그 많은 구절 중에 너를 사람 낳는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하필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아버지 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새벽 기도를 제가 다니기 전에 이제 주일 예배를 오라고 해서 참 희한하네. 뭐 어떻게 고기 잡는지 딸을 어떻게 아시고 참 희한하네.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갔는데 또 왜 그날은 405장 나 같은 제 인사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하필 나 같은 제 인사 살리신 겁니까? 짜증나게 저 죽을 뻔 했는데 죽고 싶었는데 매일같이 안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죽을까? 백합 좋아했거든요. 저희 집 마당에 항상 백합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워낙 우아함을 강조하셔가지고 그랬는지 그 백합을 가득 방 안에 넣어놓고 그냥 죽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다 해봤거든요. 저는 405장을 들으면서 저 난생 처음 들어본 찬송이거든요. 불러본 찬송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아들을 얻고 예배 갔는데 제가 아들이 얻고 왔는지 걸려왔는지 기억도 없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달고 떠서 눈물을 흘린 걸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눈물이 나오는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인이라는 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몰랐어요. 저 그날도 부끄럽죠 제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가면 썼던 저의 그 다섯 가지 중독 속에서 철저히 가면의 예쁜 그림까지 그려서 도저히 누구도 나의 불행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저를 고독하게 내몰았던 죄악을 가진 그런 허접한 인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또 갔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어? 그게 저의 첫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책이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 또한 부끄럽습니다. 제 목숨 살려주신 거에 비하면 저는 교회 열심히 새벽 예배 오면 저의 불행이 끝이 날 줄 알고 순종할 상황도 순종할 기질도 순종할 준비도 안 된 제가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 훈련 받고 계신 두 분이 양쪽 어깨를 잡고 저에게 등을 팍 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가 고개를 들고 회개가 뭐예요? 했던 사람이 저의 25년 전에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 진짜 회개 아십니까?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회개 아시는 분으로 100% 저는 믿습니다. 회개 회개 했습니다. 아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고불고 제 죄를 생각난 대로 토해 토스라라 그래서 눈물 콧물 반물이 되도록 새벽 예배 차라 예배 하루 종일 교회 제 몸에서 벌레가 입 밖으로 나오는 회개의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분명히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구역 그냥 올라오는 것 같은 훅 하는 그런 회개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시고 경험하셨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가는 곳이 대중 목욕탕입니다. 그 미역국 사건 때문에 제 몸에 흉한 흉터가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묻어가고 있지만 제 기억은 생생하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제가 대중 목욕탕을 못 가는 몸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만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상적인 몸에 털이 없습니다. 신체와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몸을 제가 대중탕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시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내 스스로도 거짓에 속아서 어째요? 스스로 못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했지만 그 상처를 움켜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알면 식겁할 거야. 그리고 나를 써주시겠어? 나를 교수 만들어주겠어? 나를 작가 만들어주겠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집안 좋다 유명한 통행에서 알아주는 향교를 운영했던 분이 저의 외정손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외할아버지의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산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빨간 깃발이 그 정도로 저는 집안 좋은 것이 제가 더 가면을 확실하게 쓰고 반전의 인생에 유익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노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믿고 있던 그 던던한 백들 그 배경 뭔가 괜찮은 혈통이 집안이 인물 좋은 게 학력 좋은 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고 장애라는 사실을 여실히 절절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몸에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육에 살이 빠지는 나가는 뜻한 제가 홀가발한 걸 경험했는데 목욕탕을 갔는데 확인하러 갔습니다. 몸무게가 줄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 분노 가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몸속에 남아있는 하여튼 썸풀이의 흔적인데요. 그게 빠져나가는 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중에 10의 2조를 드리며 중독자 종교 중독자로 또 등록이 됐습니다. 교회를 교회를 가면 안아도 되는 시간을 제가 갔습니다. 교회를 딱 들었으면요. 이 교회 바닥이 내 방바닥이 있고 내 거실이었어요. 제가 사는 집 침을 묻혀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주술 정도로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중독 맞잖아요. 하나님도 안 만났는데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고백도 안 했는데 저는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상님께서 전도 열매를 꾸며라 해서 또 칭찬을 한번 받아보려고 제 의식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제가 좀 소멸되나 싶어서 엄청 큰 벽에 포도송이 있잖아요. 0.2cm에서 3cm짜리 포도송이를 한 몇천 개를 오린 다음에 그것도 색깔별로 동색 결로 청포도 적포도 연두포도 이렇게 오려서 넝쿨까지 잎사귀까지 막 이렇게 미대출 진답게 이렇게 했는데 준호상님 이런다 어요 그거 아니고 그거 옮겨 저쪽으로 식당으로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를 모르시면요 그냥 잘하면 뭐가 되는 줄 압니다 무지의 제약입니다 내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나 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 엄마의 말이 왜 의심스러운가 왜 나는 엄마랑 사진을 찍지 않는가 나는 왜 언니와의 추억이 없는가 나는 왜 어머니에게 다정스럽게 다가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안 오는데 왜 외롭지도 기분이 나쁘지도 않는가 얼마나 무서운 제약입니까 직면 직면 직면하셔야죠 그 세계를 그 전문가 그 전문가 그 전문가 그 전문가 찾아오는 나를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너가 쓸 데가 있단다 제가 또다시 외쳤습니다 그 뒷날 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라고요 쓸 데는 무슨 쓸 데예요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쓸 데 쓰지 마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저 안 쓰고 싶거든요 저 안 쓰고 싶어요 하면서 또 제가 울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현실은 막막하고 하기 싫은 일은 공휴일도 주말도 내가 여자인지 사람인지 발톱 세게 빠져가면서 카페 일을 하지 않나 손마디가 미대 나온 여자 아무도 모르는 무슨 70대 할머니 손 같지가 않나 저는 그런 것을 신세한단 하면서도 뭐 제가 쇼핑 중독자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돈을 구워주면요 구워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제가 오다 가다가 또 눈이 눈길이 딱 마주치면 개를 사야 되니까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죽지 산에서 내려가볼까 나 통영 사람인데 통영 바닷가에 버스 타고 가서 한번 그냥 산골짝에서 굴러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꿈이 화가였는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여자인지 애 엄마인지 그리고 제가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제가 중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팜낮으로 알바 종료를 다 띄워야 돼가지고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폐계력 또 뭐 목의 수술 또 몸 안에 수술 또 뭐 어쨌든 약이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 약물 어존 약물 어존까지 제가 된 겁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되죠 참 다음으로 극적인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좁은 길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낳고 싶었던 갖고 싶었던 이 아들도 책임질 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꿈이 야무졌는데 신학대학교 전인교수가 되고 신학대학교 군소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아주 야무진 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면을 벗을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것이 사실은 저에게 목이 조이듯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니까 또 다섯 가지 중독이 잦아드나 싶으면 또 올라가고 또 이게 죽으면 저게 올라가고 그렇게 저의 삶을 좆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올 7월달 새롭게 하소서 에서 가해자로 살고 있던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 십자가 지저스 앤더 연재라는 걸로 저는 저를 목마른 저를 목이 타오는 저를 아들 엄마 자리라도 지키게 해준 그것이 감사해서 제가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힘들 때면 십자가를 많이 그렸지만 제가 작년에 그린 십자가는 생각지도 못한 현실 속에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까지 딱 몰리니까 내를 다치고 박사기를 받았지만 거기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D직종이라고 하는 카페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뭔가 필링이 와서 십자를 그리게 됐습니다 십자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철로역정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천성을 향해서 하늘 천구향에서 가지만 밑에 하얀 길은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붉고 노랗고 핑크고 자세히 보면 이 색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 색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 길로 새거나 그 자리에 멈추는 모습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옆길로 다 왔나 저 집사님이 김전재가 이제 교회에 봉사를 좀 하라나 충성을 하라나 좀 엄마 자리 좀 지켜줄라나 며느리 자리 아내 자리 좀 지켜줄라나 생각한과 동시에 바로 옆길로 셉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교회 저교회 이설교 저설교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전전했죠 저도 옆길로 새는 저의 삶을 고백한 철로 역적입니다 오른쪽의 것은 세상이 진흙탕 같고 요지경 속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피 죽음 부활 나의 죄를 죄에서 구원시킨 죄에서 제삼을 해주신 피의 그 은약 피의 희생 피로 인한 아가피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죽었고 못 박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부활 거기 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진흙탕 같은 상처와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I can do it 이라고 말하는 나는 할 수 있다를 끝없이 무슨 그것이 대단한 자기 성찰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저는 과감하게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말뿐이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많이 속았죠 그러던 제가 전도에 불이 붙어서 그것도 역시 죄를 좀 사해보려고 어떻게 좀 인생이 좀 풀려보나 해서 전도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은 두루마리아 제 이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닥신대로 전도를 했죠 컴 앤 씨 와서 보라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전도사입니까 말씀도 짓구리도 모르는 제가 와서 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전도라고 전도랍시고 제가 했어요 자리는 채웠는데요 제가 못 견디니까 교회생활이 안 돼요 거짓 메시지에 속은 내 상처에 속은 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웠습니다 전도한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를 배신합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좀 붙으면 알바비는 좀 벌겠다 해서 열심히 밤다듯이 도와주고 챙겨줬는데 교수님이 나보다 더 힘들어요 뭐 집사님이 나보다 더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입이 쏙 들어가는 그 말이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적응이 안 되고 남편 뭐 하세요 이렇게 호구조사 들어오고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전공은 뭐예요 학교는 잘 다니죠 아우 인물까지 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전공까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친하다는 가짜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 제 나름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후에 나의 죄를 사실 나의 재성을 정말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내 스스로가 부활의 정인 복음의 정인 자가 되어서 앉아나 서나 주님생가 먹으나 마시나 주님생가 누우나 앉아나 주님생가 그렇게 해서 전도의 열매를 향해서 그 친구가 비난을 하든 뒤에서 흉을 보든 나를 찌르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알기 전까지는 저는 교회를 옮겨다녔습니다 아 또 별걸을 다 물어보네 하면서 옮겼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 믿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너랑 나랑은 천국에 가면 청이 다를 것 같아 난 삼청인데 너는 아무래도 지하삼청 갈 것 같아 천국 가가지고 청이 다르면 찾기 힘들어 만나기도 귀찮고 예수 좀 제대로 믿고 같은 청에서 좀 보면 안될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악한 성도였습니다 이러던 저에게 다니엘 기도에 오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멍 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를 가지? 그분들처럼 아닌데 내가 왜 가지? 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너를 쓸 때가 있다라고 한 것에 희망을 걸고 참석하기로 하고 계속 다니엘 기도회와 각의했던 것과 지금 참여하시는 귀한 간정자님들의 간정을 살아있는 생생한 간정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불신자였는지를 확인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올게 왔습니다 저는 저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달게 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항상 떼었으면 좋겠다 좀 교재에 신경이 쓰인다 교수 호칭을 좀 뗐으면 좋겠다 지금도 시간강사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음 그냥 젊으게 저를 등떼미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그런데 아니라 달까 어렵게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오신다는 한 자매님이 샘으로 통일합시다 그녀의 그녀는 어떤 사연이 있던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저와 다른 여유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착각할 만큼 나보다 더 안정된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분이 저만큼 그렇게 도그 고생 안 한 것 같은데 이 새염이라고 떼자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문을 닫아서 톡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시험이 쫙 밀려오는데 내일 모레 다닐 기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저희 교회 단일 목사님께서 교회 화장실 페인트 색을 좀 골라달라 페인트가 좀 채색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예배 못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되니까 저를 불렀어요 한 3, 4주 전에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육렬을 버티고 있던 거였는데 난 평생에 내 묘비에 아 묘비 없지 내 우리 아들한테 나 묘비 하지마 오만 쪽팔리게 살아가지고 묘비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그냥 가루 만들어서 저 바닷가 물고기 밥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무슨 묘비에 박사 교수 호칭이 있기를 그런 거지같은 기대를 걸면서 있었던가 봐요 이 호칭을 통해서 제가 시험들게 했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호칭을 빡 들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양보했고 포기했고 때를 기다리다가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 교수 호칭을 내려놓는 법도 모른 채 왜 내려놔야 되는지도 모른 채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이게 다니엘 기도가 제게 준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 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다르게 조작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예수생이 아니었어요 그런 척 했습니다 예배 자리 안 놓쳤으니까요 목사님께서 페인트를 사다가 놓으니까 밥 먹으러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주르륵 주의 종들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식사기도 딱 끝나자마자 딱 앉으시더니 나를 딱 돌아보고 있잖아 이렇게 앉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달게 감사함으로 진다 그거를 예수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하신 것 같지 않는 상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올 게 왔구나 어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를 부인하고 달 십자가를 진다고 아 나 그거 원망의 썬뿌리 아직 엄마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언니도 아직도 맹꽁이 같이 조용히 얌전하게 있는 게 맘에도 안 들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빛에 비치면 썬뿌리가 먼지 같은 상태로 끊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뿌리 모양을 그대로 한 채 나를 주시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엄마 용서 안 했구나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준비 안 됐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고 친구란다 예 그분 예 샘께 연락을 톡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나를 연재집사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연재집사라고 불러주세요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요괴배세의 노래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저는 태어나서 50년 동안 일하고 살아온 아이인데 어릴 때도 용돈을 벌었으니까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50년을 일한 사람인데 지금 제가 딱 쉬고 있는 안식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6개월을 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행이고 저는 예전에 기도했죠 저를 쓴다고요 쓸 거면 제대로 쓰세요 뛰어다니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짓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요괴배세 노래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요괴배세 노래를 30분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언니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어머니와 언니를 용서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언니를 잘 챙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산정의 노릇의 삶을 제가 결단했습니다 한 교회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죽게로 모셔드려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성껏 성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갈라데어스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저의 부끄러운 가면을 벗고 부끄러운 간증을 마치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로 제가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